영탁이 10월 5일 KBS 부루의 명곡 생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인상적인 실력을 발휘하며 삼성컥스의 독창적인 실험 트렌드로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2024년 10월 5일 KBS의 인기 프로그램 별표별표 부루의 명곡 별표별표에서 영탁이 다시 한번 그 위력을 증명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생방송은 특별히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영탁은 군인들과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가 트로트 장르에서 얼마나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 영탁의 음악적 여정 영탁은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스타 탄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1초기 생애와 음악적 영감 영탁, 본명은 이영탁. 1983년 5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음악 동아리에 참여하며 노래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음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그가 음악적 꿈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2의 데뷔와 첫 성공 영탁은 2019년에 트로트 가수로 공식 데뷔하였으며 그 해에 발표한 별표별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별표별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 곡은 그를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 곡은 그가 가진 독특한 보컬 색깔과 감정표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2. 부루의 명곡에서의 1위 2.1 생방송의 중요성 이번 생방송은 KBS에서 방영되는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주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경쟁합니다. 생방송의 형식은 아티스트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공연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탁은 이러한 생방송에서 그의 실력을 발휘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2.2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대표곡 별표별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별표별표와 함께 새로운 곡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군인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며 이는 관객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탁은 무대에서 군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3 군인들과의 유대감 특히 이번 방송은 군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영탁은 군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 그의 무대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은 그의 공연을 보며 큰 환호와 응원을 보내주었고 이는 영탁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탁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팬들과의 강력한 유대감입니다. 그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활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국민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2 라이브 방송과 팬들과의 소통 영탁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합니다. 그는 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직접 답변하거나 고민 상담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소통은 그의 팬덤을 더욱 강화하며 그가 향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3.3 팬들에 대한 감사 영탁은 항상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진정성에도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과의 유대감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4.4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활동 4.1 앨범 발매와 음악적 실험 영탁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한 미니 앨범 별표 별표 슈퍼 슈퍼 별표 별표는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4.2 다양한 장르로의 확장 영탁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그가 현대의 대중음악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합니다. 4.3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 영탁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의 유머와 카리스마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은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5. 미래에 대한 기대와 비전 5.1 새로운 도전과 목표 영탁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 분야에서 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다재다능한 모습은 그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2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 영탁은 국내에서의 인기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의 글로벌 진출은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더욱 넓은 무대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5.3 음악 외적인 활동 영탁은 앞으로 음악 외적인 활동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그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가 되고자 합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로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6.9 결론 영탁은 현재와 미래의 대중음악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별표 별표 부루의 명고 별표 별표에서의 1위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영탁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남을 것입니다. 7.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영탁은 팬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영탁은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자 합니다.